그동안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전남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문제가 최종 확정됐습니다. 전라남도는 2020년부터 연간 60만원의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역화폐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. 전라남도는 지난 1일 농어민 공익수당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지급액과 지급시기, 방법 등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. 대상은 농어업 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 24만 3천여 명에게 연간 60만원을 지급합니다. 총 소요 예산은 1,459억원이며 전라남도가 584억원을 시군이 875억원을 각각 부담하기로 했습니다. 지급시기는 상반기에는 4월에 하반기는 10월에 각각 3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는데요. 지급 방법은 해당 지자체 사정에 맞게 상품권 화폐나 카드, 모바일 등 지역화폐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.